김성수 평론가님 외국인 근로자 20살 A씨입니다 경기도 안성소재의 한 건축자재 제조업체에서 6개월 정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해당 업체 사장이 근로계약서상 지금 저렇게 밀치고 있네요 근로계약서상에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주말에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주말 수당을 따로 줘야 되거든요 그 수당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씨는 동료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주말 근로수당을 못 받았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간부이자 사장 동생인 나모씨가 회사 기숙사에서 A씨 등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의 따귀를 때리고 벽에 밀치고 하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회사에 추업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경찰에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진행을 한 사건입니다 지금 저 상황은 멱살자비를 넘어서 거의 목을 조르는 게 아닌가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폭력이 지금 행사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저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생생한 증거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 참 불편한 얘기지만요 만약에 저 근로자가 한국인이었더라도 저 사장님이 저랬을까요? 상당 부분 부담감이 있었겠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신고도 사실은 안 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나름대로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폭력을 통해서 내가 뭐든지 너한테 할 수 있는 것을 다 영향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갑의 모습을 무엇인가 외국인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외국인이 무려 16%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체보를 당했다고 하는 경우가 40%인데 이것을 조금 더 심층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와 같은 빈도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에 있어서 문제점을 삼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권에 있어서 낙후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국제적인 설득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이나 여러 같은 나라에 일하러 갔을 때 당했던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더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은 작은 기업에서부터 조그만 기업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노스코리아나 사우스코리아나 똑같이 인권 후진국 아니냐 이런 소리도 지금 정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변호사님 요즘 들어서 굉장히 손버릇이 나쁜 아주 나쁜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버릇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의정부에 있는 한 치킨가게 사장님이 했던 행동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잠깐 졸았어요 졸았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빗자루 등을 이용해서 수십 차례나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인데요 치킨집 사장은 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졸고 있어서 내가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깨웠는데 그때 고마워하기는 커녕 기분 나쁘게 봐서 화가 나서 때린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범죄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행당한 직후에 바로 신고도 못했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결국은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자 이 사장이 보복을 한 거죠 내가 사실은 조직폭력배인데 너 묻어버릴 수 있다 라는 이런 무서운 말까지 하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또다시 보복폭행을 했기 때문에 보복 협박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커졌습니다 김성수 판론관이 졸았다고 때렸잖아요 때리는 이유들도 정말 가지가진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말대꾸를 하지 말라면서 폭행을 가한 분도 있었는데요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의 공장의 팀장이었습니다 자기 팀원이 자기 이름을 작업자로 등록을 해놓은 걸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말대꾸를 했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공장 안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폭행을 저질렀고요 부산의 한 중견기업 대표는요 자기 집 화분에 물을 늦게 줬다는 이유로 아니 물을 늦게 줬다? 그렇습니다 물을 늦게 줬다고 부하직원인 관리기사를 폭행을 했는데 직원이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냐 왜 때리냐고 한결을 하니까 넌 개돼지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폭언까지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하직원 분재용 핀셋으로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핀셋으로 계속 찌르고 다녔다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자기 부하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운 것인지 참 궁금한 짝이 없습니다 이 부산의 사장님은 사람이 화분만도 못한 존재군요 참 손변호사님 그런데 특히나 여성 알바생들이 더욱더 이러한 폭력에 취약할 것 같아요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건들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성이 나이 어린 경우에도 더욱더 피해가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3월에 친구 소개로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0대 여성이 있었는데 40대 사장 남성 김씨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장이 친구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소개해줬을 텐데 친구도 친구의 삼촌이 아르바이트생 김아이 양이 처지가 어려운 것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단둘이 당구장이니까 내기당구를 치자고 해서 자기가 이긴 다음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걸 거부하니까 목을 조르면서 강간행위를 하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무려 이런 강간의 수가 9차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까지 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아주 질 낮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더군다나 이 A양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교제를 시작하자 배를 발로 차고 또 당구장에 무려 12일 동안이라고 감금했는데요 듣고도 참 믿기 어려운 이런 범죄를 당구장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청년들 참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청년들의 영혼과 사기를 짓밟고 꺾고요 일종의 이러한 갑질 사장님들 우리 사회의 사회 파괴범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